신상품에 중점을 많이 듣고요 와닿지 않았어? 그래서 농담이고요 이 우아지는 청바지와 면티를 입더라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아무리 어떤 옷이 유행한다고 해도 그거에 절대 굴하지 않고 우아지만의 패션? 아니면 우아진만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옷? 우아진이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이나 아무리 이쁘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저한테 안 어울리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저만 어울릴 수 있고 저한테만 맞고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이 복자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가지고 싶은 거를 가져야 하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서 사실 이제 우아진 씨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예요 이 복자가 우아진을 계속해서 조금씩 따라해요 그런데 이게 또 완벽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 약간 하나 살짝 빠진 나사가 약간 조금 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그런 거를 또 본 건 있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입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저쪽에는 다 핑크가 걸려져 있는데 나는 빨간 거를 좋아해 그리고 다 핑크를 입고 내 신발은 빨간색을 신는다거나 어떤 그렇게 약간 엄밀증스러운 게 또 중간에 있고 나는 어쨌든 나는 우아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좀 변화적인 어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